삼성과 현대자동차, SK 등 공시대상 기업 집단의 이사회나 위원회에서 대규모 내부 거래 안건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의 계약 사유도 없는 등 충실한 심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공정거래비원회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6개 공시대상 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, 이사회 안건 가운데 대규모 내부 거래 관련 안건은 810건이었는데, 부결 안건은 한 건도 없어 원한 가결률이 99.8%에 달했습니다. 수의 계약으로 체결한 내부 거래 안건 279건 가운데 수의 계약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안건이 228건으로 전체 안건의 81.7%에 육박했습니다. 시장 가격 검토나 대안 비교, 법적 쟁점 등 거래 관련 검토 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안건도 187건으로 63.4%에 이르렀습니다. 공정위는 내부 감시 기능 확보를 위한 내부 거래위원회가 실제 작동면에서는 형식화돼 있을 우려가 있다며, 전자, 서면, 집중특표제 등 소수주주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비율도 상장 회사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